내 이름이 18이랑 대결할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지금 자신이. 어떡해. 내 안 된대요. 엄마 내가 미안해. 불안해요. 나 공부했지. 슬기는 이제 지는 별이기 때문에. 아니 5만원 오신 거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루미식 즐기 긴고운 이채은. 김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수강신청을 하는 모습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주셨는데요. 제가 특별한 게스트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게스트요? 네. 진단해 주시죠. 오늘. 오늘. 여기 외우시고. 너네 이름이 18이랑 대결할 때. 갑자기 대결? 약간 짬이 결차지 않아.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아파들이나. 그래. 17기 3학년 1호비들의 당첨폼.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지금 자신. 너무 잘할 자신 있어요. 18기 제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겼다고 생각해요. 18기 울고 있는 모습. 그려지거든요. 보입니다. 2학년에 지면 이름 두고 지면. 아. 이제 2학년 친구들 대결? 없어요. 맞아요. 인사들? 없으세요. 조윤 씨는 오늘 응원 요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때 이경이니. 저는. 제 퍼스널 트레이닝 해서. 꼭 널크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강 신청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단어 수강 신청 잘할 자신이 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서구진 씨. 군대의 향기를 맡고 계신 것 같으셔서. 아주 현실에 적용을 못 하신 거예요. 싸지방에 적용되가지고. 요경이 이길 수 있을 거잖아요. 카메라 떨리는데요. 화난 것 같은데. 이번에 꼭 잡아야 하는 과목이 있으신가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하고. 기초 데이터 분석을 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교 행정론이라고. 별명이 꿀벌고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꿀강을 찾아서 돌아다닌다. 나이들어 봐요. 시계는 어떤 거 사용하세요? 학교 컴퓨터 인터넷망이 연결됐을 때가. 수강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그럼 우리 정론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저는 합의점을 찾는 편인데. 네이버 시계랑 네이비즘도 하나 줍니다. 그냥 하나가 더 있는데. 타임 축하가 네이버 시계랑 네이비즘의 중간점을 잡아주는 느낌인데. 좋아요. 고은 씨는 이미 세팅이 다 되신 거 같은데. 그럼요. 애송이와는 좀 다르죠. 둘이 시간이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럼 전 빠른 쪽으로 가는 거. 실패 경험 있으세요? 저 지난 학기에 6학점 잡았어요. 우리 친구 지난번에 장바구니에 수강 신청하다가 다 놓쳤거든요. 여러 도움을 받아서 교우 학교를 다녔거든요. 유니세트 벌써 유니세트. 저번 학기 수강 신청 전날에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수강 신청 다 봤어요. 얘가 수강 신청이야 망했어 이러고 했는데. 아싸 올클였어. 눈방 우상 나 올클였다 막 이러고 말할까 진짜. 진짜. 한벤틱 한 벤. 참았다. 나 이제 먹어봐야 돼. 순서 지장 안 해놨어? 방금 빠이브 wenig. 뭐 그게 진짜. 그새린 것 같아. 애도 순서를 안 했대 애도 안 했대. 아니 원래 서너 위 interval 되면은 짬짜서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뭐야. 다 같이 해놔. 나 배고파. 안녕하시긴 하던데 얘 이거 막 하다보턴 어 여기 다른거?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아이디어가 봐야겠다 야 크롬이 빨라 익스플로러가 익스플로러를 쓰면은 이게 엔터를 꾹 누르고 있잖아 스킵이 가능해 나는 조용히 익스플로러를 다 할게 준비하자 손가락 올려 빨리 마우스래지 58초 수업 열심히 들을게요 술티도 안하고 거짓도 열심히 할게요 저 군대 가고 싶지 않아요 툭! 응?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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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잖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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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잡았어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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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네 안됐네요 이게 안된다고? 툭! 툭! 다 잡았어 잘했어 아니 근데 하나 클릭 미스나서 못 잡았거든 잠깐잠깐 아 잠깐잠깐 고우씨 혹시 휴학하려고 그러는거에요? 왜요? 전공 하나밖에 없어 고우씨 혹시 휴학하세요? 거짓말이야 왜 어떡하냐 왜 이렇게 돼있잖아 엄마 내가 미안해 이삭준빌 티비 있나요? 이삭준빌 티비 있나요? 이삭준빌 티비가 아니라 교수님 메일 쓰고 있잖아요 다 잡았어요 어? 얘 못 잡은게 전체날 안 열리나던데? 이삭준 이걸 안 들으면 내가 잡은걸 들을 수 있을까? 이삭준 기초데이터를 못 듣고 탕수적 데이터를 들어야 돼? 스타빌 탕수적 데이터를 갖고 기초데이터를 잡아 따라갈 수 있을까? 미션 혹시 메일을 넣어서 성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21학번 제학생 김보디니까 못 썼잖아요 지금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날이 점점 풀려가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저의 마음과는 달리 아쉽게 너무 신청 경쟁률을 외우고 배일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이렇게 항공 찬스로 찍었어요 인스타가 먼저거든요 좋다 좋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오늘 수강신청 성공하신 것 같나요? 네 네 일단 16학점은 잡았고요 근데 기초과목을 듣지 않고 고수들의 과목을 먼저 듣는 좀 이상한 변종같은 사람이 됐거든요 아... 은혜씨는 혹시 오늘 수강신청 성공하셨는지 실패하실까요? 진짜 잔인하다 진짜 자령진이 못됐네요 잠시만요 저 배일도 보내 볼게요 일단 9학점 성공했습니다 네 소감 5글자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고은 망했다? 고은 누나랑 갈 때마다 잘 되더라고요 고은 누나랑 갈 때마다 잘 되더라고요 어쩐지 얘가 저보고 누나 나랑 같이 할 거지?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유경씨는 오늘 수강신청하는 날인데 컨디션 어때요? 저는 오늘 컨디션 안 좋지만 제가 잡는 과목들이 다 약간 경쟁률이 좀 덜하기 때문에 올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격률이 덜하다고? 왜냐면 우리 복수전공이랑 본전공 애들을 따로 분리시켜놨어 2반에 그래서 공 2반은 되게 잡기가 쉬웠어요 뭔가 재밌어 보인다 컨디션 어때요? 저 어제 12시간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은 완전 말짱한데 제가 수강신청을 올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컨디션이랑 별개더라고요 수강신청이 그래서 오늘 좀 떨리네요 저 불안해요 몸에 불안해요 불안한 손가락 보이시죠? 원래 수강신청 잘하지 않았나요? 나쁘지 않은데 불안한데 불안한 손가락 보이시죠? 불안한 손가락 보이시죠? 불안한 손가락 보이시죠? 다중차가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한 20개 맞아 52분부터 해서 그러면 발결이 3천몇개 그래서 딱 10시에 딱 진입을 하면 그냥 통과입니다 한 번만 딱 되면 끝나가지고 그냥 52분 공식이 있었어요 52분 30몇초 이렇게 진짜 그러면 하나도 못하죠 도박인데 진짜 도박이네 근데 난 58초에 누르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 아직 한 번도 58초에 누른 적이 나 월차에 눌렀는데? 나 90초에 눌렀는데 뭐? 59 넘어갈 때 그러면 망하는데 그래서 월클 한 적이 없더라 그래서 월클을 못할 거야 나 맨날 고고에서 공고으로 에잉? 아 진짜? 응 이번엔 안 되겠다 근데 58초에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건가요? 클릭해서 클릭해서 진짜 50초에 5 8 99 58초에 누르는 게 맞을까 근데 불안해요 onie 하민씨 Lite 17기 3학년보다 자려낼 자신 있나요? 네 안돼도 되게 해야죠 오오오오옥 이발언이 좋았다 불안해요 오늘 수강시청 17기 3학년보다 자려낼 자신 있나요? 당연하죠 어떤 점에서 실기는 이제 지는 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발언 저는 책임질이 아꼈습니다. 너무 귀여운 책임질이 느껴보는 게 있어요. 수선성 실패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저번 학기에 장바구니를 아예 만 담았서 처참하게 망한 적이 있어요. 이게 혹시 피해 팩인가요? 피해 팩인가요? 근데 제가 저번에 했던 그래서 했던 방법이 과목명에다가 그냥 냅다 이해치고 빈자리 다 쳤어요. 뭐 하겠는데? 실제로 어제 그랬어. 2회 치고 그다음에 남는 거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빈자리를 전체 수강 수강 신청 날 잡으면 무슨 4회 치고? 불안해요. 이제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제가 하는 게 아닌데도 너무 떨리네요. 아 쉽지 않다.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진짜 떨려 진짜 떨려. 아 나 망하면 그냥 이런 게 열심히 해야겠다. 긴장 푸는 방법 꿀팁. 숨을 참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이 호환으로 오신 거 맞아요? 저주하러 온 거 같은데? 오 괜찮은데 아직까지? 잠시만요. 아 씨 씨.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이거예요. 오케이 월클. 우와. 와 다 잡았어. 3위씩이 월클이야. 월클. 아 이거. 아 지금 말이 없는데. 지금 엄청난 문제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아니 이 네이비즌 차가 오래 타 놓으면 윤리가 돼요. 무조건 55분에 한 번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되는데. 공학 소양 뭐 있죠? 공학 소양이 공기윤이 있습니다. 공기윤. 공학 기술과 윤리. 동시에 소양이 일요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름이 18기 2학 chirurg이 17기 3학교를 이길 수 있을 거 없나요? 지금 5명 중에 2명이나 올클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채연이도 모르겠네요. 이 둘은. 이 둘이 좀 까까박지는 않을 게. 제가 번잡스러운 건 하나도 필요 없다니까요. 얼마나 깔끔. 번잡스러운 건 그냥 뭐죠? 제가 번잡스러운 건 이건 정말 좋아져? 이렇게 보니까. 수강신청 공부하고있어 아 네 지금 우진씨 지금 시작하시네요 수강신청 공부하고있어 수강신청 공부하고있어 지금 대분기를 잡지 못해서 지금 아른거리시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아른한 눈빛으로 계속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계신데 아 제가? 네 밥 먹고 힘을 내는 걸로 합시다 난 vents 타고 내가 잘한다 진짜 아세요 알겠어 아름다운 액션 뭔 예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